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올해는 말이에요. 특징적인 게 신정이라고 그러죠? 신정하고 구정 사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기 때문에 새해 기분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구정, 설날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금 이맘때 신년 초과되면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눈여겨볼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의 의뢰에서 12월, 작년이죠. 작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본 게 차기 총선 공천에서 사인물로 바꾸게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17대 국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7대 국회의 물갈의 비율, 이른바 새로운 인물들이 그러니까 신진 정치인들이 들어간 비율 몇 퍼센트 기억하십니까? 62.5%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40% 정도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40%의 물갈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많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물갈의가 됐던 게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에 있었던 선건데요. 이른바 그들을 우리는 워터게이트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33%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갈의 비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궁금하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도 되겠죠. 아주 청년하고 진솔한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오늘 청년 정치인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 분 모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정비대위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정치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세 분 다? 제가 제일 짧을 것 같네요. 저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7년 됐네요. 네, 어느덧 7년이 되고 그만때 사실 용혜인 의원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맞네요. 2015년에 한 언론사 신년 기획 인터뷰 때 용혜인 의원님과 제가 같이 대담을 나눴었는데 그 사이 또 국회의원이 되시고 해서 오늘 만나서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방송도 막 시작하고 이럴 때였겠네. 그렇죠. 라디오 이제 막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때였죠. 그렇죠? 다행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방송 불협이 생겼으니까. 그럼 비슷해요? 두 사람? 저는 2010년에 처음으로 정당 가입을 해가지고요.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원래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청년들 시민단체에서 한 10여 년 정도 있다가 2020년에 당원 가입을 하고 총선에 출마했으니까 횟수로 3년 차. 3년 차? 신입사원이네요. 그런데 그 시민단체가 정치하는 곳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어떤 제도를 다루고 이런 곳이라서. 2010년에 정당 가입하시고 입문하셨다고 했는데 또 엄청난 계기가 있으시고 지금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였잖아요. 그때 계기가 있었죠. 2010년에 정당 가입을 했던 건 당시에 노회찬 전 서울시장 후보,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보면서 저런 진보정당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당원 가입을 했던 거고요. 진보신당이었습니다. 진보신당. 그리고 제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대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뭔가 정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016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뒤의 거 보세요. 우리 장 기자.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마음 먹었다기보다는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SNS에 정치 관련된 글을 꾸준히 올렸는데 어느 날 좋아요도 막 늘어나고 기자님도 연락도 오고 그러다가 문득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한번 출연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의가 와서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고요.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 국민의힘 전신정당에서 활약을 많이 하셨었죠. 정두원 전 의원의 또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 정두원 의원님의 온라인 홍보 기획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여의도와 인연을 맺어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돌아보니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하게 된 그런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생활에 정말 커다란 오점이 있었네요. 인지 알았어. 2015년에 제가 그때 다른 방송사에서 아침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셨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 안 모셨어요. 이건 진짜 아주 큰 모점 같아요. 되게 다양한 이력을 거쳐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잘 맞나요? 지금의 지금의 모습이? 저 제일 잘 맞는 건 제가 음대에서 재즈 드럼을 전공했었는데요. 저 드럼 치는 게 제일 좋고 네덜란드죠? 네. 네덜란드에 있는 마스트리트 음대에서 드럼 치다가 왔는데 그게 제일 잘 맞아요. 북 치는 게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공공의 영역에서 방송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정치인들과 함께 선거하고 하는 게 사회를 좀 많이 바꾼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보람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신율 교수님이 라디오 할 때 민달팽 유니언으로 인터뷰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기억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나이가 먹을수록 깜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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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깜빡깜빡깜빡깜 당신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여러 번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당황했어요. 미리 말씀하셔야지 되게 못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때 이제 청년 죽음 이슈로 인터뷰를 했었고 저는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건 예전에 구혁 김군 사건이라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돌아가신 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원래 대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대학을 갈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취재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청년 출발 자산이라고 청년이 되면 한 1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논의를 좀 알고 있었는데 그 논의가 결국 부결됐고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청년 출발 자산과 같은 어떤 제도를 끝까지 관찰시키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그런 제도가 안착될 거고 그러면 구의혁 김군처럼 취업을 했다가도 대학을 가려고 돈을 모으려고 아주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취업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런 걸 부탁할 만한 정치인이 정말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권력을 빌려 써서는 안 되고 직접 창출해야 정치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들어가지고 2020년 비례대표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하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세 분이 이제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 받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대선 전후에서 제가 보고 있는 정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은 되게 오랫동안 더 이 정치에 계셨겠지만 대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양극화된 정치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느꼈었어요. 물론 이제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긴 했지만 상호 뭔가 합의의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 합의의 길을 어느 쪽으로 틀 건가의 어떤 논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각자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요구, 주장만 해도 되는 그런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낯설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대로 정치가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어떤 생산적인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우연하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권력은 질지 몰라도 그게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 되게 회의적입니다. 융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목격하는 정치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의 한 명 의석 하나 있는 작은 정당의 의원으로서 좀 균열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진짜로 딱 대선이라는 기점을 느끼는 게요. 그 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소수정당의 의원이어도 법안 하나에 대해서 한두 번의 라디오 인터뷰, 관련된 사회적 의제화 이런 것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멈췄어요. 그게 언제냐면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었을 때, 경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런저런 정책 경쟁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대선 후보가 딱 결정되니까 제가 아무리 뭔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이게 전혀 사회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법안들도 예전에는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좀 그나마 성공적으로 의제화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횡재세, 고금리 시대의 은행과 정유사 상대로 횡재 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는 횡재세 정도가 아주 힘들게 힘들게 의제화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용 의원께서는 한 카타르협회, 의선, 친선협회 부회장 맡고 있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맞죠? 기분 엄청 나빴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월드컵 가셨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모르셨죠? 언론 보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엄청 기분 나쁜 거죠. 양당은 갔어요. 그게 사실 제가 어쨌든 국조특위랑 이태원 참사 이런 것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죠. 그래서 저한테 그냥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시면 내 다녀오세요 했을 일인데 저한테 비밀로 하고 다녀오셨다고요. 비밀로 했는지 뭐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부회장이 몰랐다는 거예요. 정의당, 유효정 의원도 다녀와서 좀 논란되고 했었죠. 거기 문체위에서 가신 거였고 문체위에서 원래 여당, 야당, 정의당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였는데 비교섭단체까지 여당 의원님들 빠지시고 야당 의원들끼리 다녀온 거고 저는 한국 카타르 의원 친선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랑 이채익 위원장님이랑 그리고 전용기 위원님이랑 셋이 임원진인데 저는 언론 보도 통해서 갔다 오신 거 알았습니다. 간단히 한일 의원 옆에 부회장이 다른 의원을 딱 일본 갔는데 몰랐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전용기 의원이 잘못했네요. 이채익 위원장님이 잘못하신 거 같긴 한데. 동영배끼리 좀 말을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공교롭게 대선을 기점으로 분열과 반복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평론가로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와 대선 제가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검찰총장 사퇴한 직후부터 함께해서 쭉 지금까지 거치면서 저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고요. 안 좋아진 측면, 정치가 양극화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정치라는 게 결과를 내서 증명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대선 때도 캠프 안에 있으면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캠프 안에서 조금 주목받는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정말 말도 못할 일들이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원래 정치가 그래요? 그걸 또 꾸역꾸역 버티면서 이게 버티는 게 정치구나. 제가 86운동권 많이 비판하지만 그 선배들은 쟁취했기 때문에 30년 대한민국의 해계모니를 쥐었던 것처럼 우리 세대의 청년들도 물려주세요 할 게 아니라 버티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대선 과정에서 많이 깨달았고요. 인수위 때가 가장 보람되었었는데 제가 청년소통 TF 단장으로 청년 국정과제를 총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올해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청년도약 계좌나 정책 등으로 실현되는데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권력을 쟁취하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결과로 증명해서 국민들께 평가받는 게 정치구나라는 쪽. 예전에는 평론가만 할 때는 과정의 아름다움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 결과다라는 생각으로 시각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의도 선대위가 굉장히 심각해. 글쎄요. 요즘에 정치개혁 관련 논의가 여의도에서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정의당 녹색당 이런 여러 정당의 청년들이 모여서 또 정치개혁 요구하는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큰 정당에 계신 분들은 당내의 개혁, 당내 공천구조, 당내의 권력구조의 개혁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고 저 같은 소수정당에 있는 사람은 사실 공천개혁을 위한 정치개혁은 좀 선후관계가 바뀐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개혁의 목적이 당내에서의 어떤 공천개혁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안에서 다양한 정당들을 통해서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적인가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긴 하지만 양당 독식 구조가 정치를 썩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시를 들면 민주당이 잘 되려고 하면 그냥 국민의힘이 좀 잘 못하면 제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당 혹은 4개당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제1당이 잘 못하더라도 제가 바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잘해야 지시를 받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3번째, 4번째 당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제도가 총 253개의 소선구제와 47개의 비례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는 소선구제에서 이기는 장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정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말고는 현실적으로 제3당이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도 어차피 새로운 사람 내세우는 게 중심이 아니라 공청권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더 충성할 사람을 뽑아도 상관없는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엄청 잘 보여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썩게 만드는 것이고 정치 전체로 보면 다 그냥 어떻게 충성 경쟁에 매몰되는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치가 심지어 리스크도 되게 커요. 예를 들면 청년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일단 예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선출직 도전하는데 도전뿐만 아니라 그 도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시간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만 보면 제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사실 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인재가 여기에 오기가 구조적으로 또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개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미 경제적 지위가 좀 갖춰진 분들이 줄어오게 되고 그러면 정치의 본질과 멀어지죠. 그러니까 시민의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곳이라기보다 이미 경제적 권력이나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대변하게 되는. 그렇게 쌓여온 게 저희의 50년, 60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국회. 지금 18% 정도 되거든요, 변호사. 율사 출신 비율이요. 아마 지구사에서. 일부 사람들은 국회 법 만드는데 법률가들이 가입. 천만에. 법은 법률적 지식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은 자신이 각 분야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래야지 문제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변호사 출신, 법률가 출신 너무 많아요. 정치로 치면 저희 셋이 좀 귀한 사람들이. 귀하신 분이니까 모셨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도요. 이 법조인에서 저 법조인으로 물갈이가 되고. 이 교수님에서 저 교수님으로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교수들은 요새 거의 안 해요. 그래요? 왜 이렇게 아세요? 당선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만 안 뒀어요. 그래서 12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 요새는 가능하지 않죠. 결국 이 물갈이라는 것도 고인물 안에서의 물갈이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다른 데 같으면 통합이 중요하다, 혁신이 중요하다, 또 양극화 지향하고 강성 팬덤 문제나 하겠는데. 신 교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리와 돈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 자리인데요. 인기 없는 소리인 건 알지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대폭 늘어나야 돼요. 이게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으로 고정된 상태에서는. 동감해요. 절대로 중대선거구제나 다당제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이미 고착화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의원이 500명이 되면 특권층 500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특권을 나누는 n분의 1이 더 많아지면서 한 사람의 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오히려 더 적어지는 거죠. 아마 보좌진 숫자도 적어질 거고 국민 세금도 적게 들어갈 거고. 국회에 들어가는 총 예산 동결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리를 확대하는 인기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인기 없는 소리가 아니라 욕먹는 소리예요. 틈만 나면 막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100명이 진짜 제왕적 국회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리를 늘려야 되고. 두 번째가 돈인데요. 변호사 같은 사람들 아니라 저희 같은 청년들이 정치하고 싶으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원내 중심 정치로서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당협위원장까지 받아도 사무실도 합법적으로 못 내고요. 후원금 못 받습니다. 국회의원이 1년에 연간 1억 5천 선거가 있는 애인은 3억까지 후원금 받습니다. 투명하게 받아서 투명하게 쓰고 다 공개하면 됩니다. 저는 정치자금법 이런 이야기하면 또 국민들이 다 싫어하시고 욕하는데 이걸 개정해서 원외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야 저 친구 방송에서 보고 괜찮네. 이 친구 시민단체에서 참 진실된 활동을 했네. 내가 10만 원이라도 보내야지. 이러면서 사람을 키우고 또 정치인들이 정치 지망생들이 딴 데 기웃거리지 않고 자기 생계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리와 돈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제도가 어떻다 협치가 어떻다 하는 건 다 수박 겉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바라보면서 이게 선거 룰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일상생활, 일상시기에서의 정당의 활동 그리고 일상생활, 일상시기에서의 정치인의 활동들이 더 다양하게 보장이 되어야 정치의 물갈이, 정치의 개혁도 가능한데 지금은 일상시기에서의 정치 활동들은 다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들의 활동 그리고 교섭단체, 거대 양당만의 활동으로 다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 가서 새로운 정당들이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서 등장하고 표를 받고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치 개혁 역시 저도 좀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상시기에서의 정치 활동을 어떻게 더 다양하게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좀 진짜 의미의 물갈이, 진짜 의미의 정치 개혁이 가능하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300석이 있고 여기에 53석이 이미 지역구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없애서 비례를 늘린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00명이 구성된 건 제가 알고 있기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3천만 명일 때 300명을 정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 5천만인 상태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세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아까 장혜찬 이사회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 총액을 동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치 개혁의 현실적인 방안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까지 포함해야 여의도 내에서 이 논의가 가능하겠다 싶고요. 저는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모든 정치 지망생들이 선출직으로 먼저 출마하는 것을 꿈꿀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직자로 시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상 중앙당의 100명 그리고 중앙당이 아닌 곳의 100명 그래서 총 200명밖에 당직자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내가 선출직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다. 나는 다른 거 해야겠다. 이렇게 경험할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돈이 있어도 당직자를 뽑을 수 없는 이런 구조는 저는 너무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법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정당에서 감당 가능하며 당직자 더 뽑아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돈이 있는데 사람을 못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소수정당들은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억의 국고보조금이 경상으로 매년 나가고 여기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수백억이 한 번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천억 정도의 보조금이 나갔을 텐데 이 중에 절반을 일단 교섭단체 둘이 나눠먹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교섭단체가 수백억의 선거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많은 당직자들이 있어야 사실 정당을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불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 이야기할 때 이 국고보조금 개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핵심적인 자리와 돈 이야기는 의원님 계시지만 소수정당입니까? 저희가 자리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일단 자리와 돈을 가진 양당의 원내 의원이 되면 이 이야기 안 하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진지하게 깊게 설명 듣기 전에는 좀 거부감을 느끼시고 싫어하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행정부 견제 감시라고 생각하는데요. 300명으로 행정부 감시가 불가능해요. 올해 1년 예산은 600조가 넘는데 이거 하나하나 따져서 쓸만한 예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충 감사하고 자기 지역구 예산 쪽지로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단 물리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야 국감 때든 예산 심사 때든 기재부 관료들이나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 하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 축낸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금을 덜 축내도록 여러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쓰게 만드는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용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보시고 더 가깝게 느끼시고 더 말씀하실 부분이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가 중대선거구제고 정치개혁에 대한 선거 시기의 약속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의 이야기가 선거 제도 개혁으로만 숙소되면 사실 그 선거의 결과가 예를 들면 3당이 나타났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다당제인가. 이런 선거 룰을 바꾼다고 정치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한 발 더 나아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용호 의원께서는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계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경우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여성이 제도 정치권의 진입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효과는 일각에서 군소정당들의 원내진임이 용의해진, 그리고 여야에 있어서의 치열한 경쟁이 완화. 저는 그거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예를 들면 2명, 3명 뽑는 지역구가 있다. 각 정당에서 5명씩 입허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그 특정 정당이 굉장히 아주 영향력이 센 데라면 5명 다 특정 정당이 돼요. 아니, 3명 다. 그러니까 그거 저는 좀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까 지금 정치의 되게 문제 중에 하나가 반사이익의 정치가 가능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이 극복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힘을 갖는 다당제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중대선거구제 만으로는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3인 지역구라 하더라도 1, 2번은 1당이 가져갔고 2번은 그다음 땅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만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중대선거구제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비례성을 높이는 논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를 한다 손치더라도 어느 지역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국민들이 이거 다당제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이 다당제 아까부터 세 분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당제 권력구조랑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동형 미래대표제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자에서 연동형 미래대표제 하는 것보다는 내각제 하에서 연동형 미래대표제를 하면 오히려 더 군소정당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정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당제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대통령제의 장점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의석수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돈 문제, 원외 정치인들 정치장구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꼭 다당제를 위해서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신진 세력들의 정치권 입문을 돕는 방향으로 저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양당제와 대통령제의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또 국민 정서상 이걸 무리하게 바꿔나가는 데 쏟을 에너지. 그 에너지를 차라리 민생이나 이런 데 더 쏟으면서 다른 방향의 정치개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정말 적확하게 지적해 주신 게 연동형 비례제도 그렇고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어울리는 형식은 아니잖아요. 그건 의원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와 매칭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우리가 국민적 합의로 유지한다면 어떤 정치개혁의 목적이 다당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치개혁을 했는데 국민들이 3당, 4당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다당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마치 다당제가 절대 선인 것처럼 이걸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도 지금의 양당제에서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킬 가능성 좀 줄어든다고 봐서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늘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비례대표 1, 2, 3, 4번이 정해지는지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냥 공관위원장... 혹시 아들은 알아요? 아들도 모를 것 같아요. 사이도 모를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나 일부 유럽의 나라들은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를 쭉 내세워도 누구를 비례대표 앞순위 순번을 줄지 당원과 국민들이 투표하거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저희가 참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들어서면서 민주당 내 비례대표 순번은 당내 투표를 결정했어요. 저는 아주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하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개방형 명부제 등등 할 수 있는 쉬운 개혁부터 한번 해보자는 게 보수주의자로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치개혁의 관점입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제가 겪었던 과정이었는데 우선은 당원 79만 명에게 투표를 해서 30명을 줄였고 거기에서 중앙위원 한 600명의 투표를 해서 순번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 것이어서 당 자체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되고 저 역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가 무조건적으로 선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워낙 이게 양당제의 폐를 보다 보니까 정말로 내각제 논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싶고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서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내각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면 광역도 가능하고 기초도 그 어떤 지방의회에서 주민 총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 서대문구는 내각제로 한다라고 해서 총투표 의결이 되면 거기는 구의원 중에 다수당이 구청장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실험들이 있으면서 국민들이 내각제 괜찮네 라고 하든 아니면 별로다. 대한민국 역시 중앙집권이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더 좀 촉발될 수 있게 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왜 사실 대통령제와 양당제표에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냐 하면 대통령제 하는 국가 중에서 물론 수적으로 보면 대통령제가 훨씬 많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이 다 대통령제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한 나라가 우리랑 미국 정도밖에 없다던데 그게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제 하면서 다당제하는 국가는 예를 들면 칠레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칠레의 대통령제가 그러면 야, 거기 다당제도 이게 잘 굴러간다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각제 논의가.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국민들의 손으로 그리고 피와 땀으로 사실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이고 그 민주주의 쟁취의 핵심이 사실 대통령직선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내각제 논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양당제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결과도 그 과정도 사실은 양당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자꾸 다당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더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가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창구와 채널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현 정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실로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택모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좀 잘했던 점 한마디씩을 꼽아주신다면요. 뭐 저부터 할게요. 저는 원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진 것. 이 부분은 돈이나 지지율로 따질 수 없는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이나 화물연대 파업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결과가 있었고요. 법과 원칙, 물론 정치의 영역이 또 교집합으로 남아 있겠습니다만 법과 원칙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정치나 협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때저때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 같은 원칙 위주의 어떤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 예측 가능하겠다. 이 정부는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 또는 경제 정책이나 노동 정책에 있어서 적어도 이 길로 가겠구나라는 사인을 좀 명확히 드린 부분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야당과의 협치일 텐데 그건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의 문제도 있겠죠. 하필이면 혐의가 너무 많은 분이 야당 대표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또 신년에 조화롭게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정치를 실종시켰다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내부 청질 문자가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견을 가진 자를 총질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다른 데도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국정철항과 다른 생각을 가진 기자가 자기한테 질문해요. 그 사람과는 만나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니까 도스태핑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까지 나와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 그거 바로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국민들, 민주노총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진영의 싸움꾼이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통합할까 어떻게 자신의 국정철학을 설득시킬 건가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것이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일정 정도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우조선 해양 파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화물연대 파업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짓누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그런 문제의 선본장으로 서서 되려 정치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지점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그렇게 되면 한 5년 동안 사실상 여기는 정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법치와 정치는 다른 부분인데 제가요? 네. 어떤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정치가 실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왜 자꾸 저를 끌어주세요? 같이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한 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마지막 순서에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뭘 잘했다라고 뽑을 수 있는 것은 쭉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고요. 뭐가 문제였냐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까 이제 장예찬 이사장님께서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예측 가능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기조로 국정을 운영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절멸해야 할 상대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절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실 법적인 영역 이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면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써 사실은 입법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건데 이런 정치의 영역이 없이 그저 적과 나, 피와 아만 구분하는 것으로 정치를 전락시켰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집권 초기에 특히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의원실에도 정부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야당도 만나고 야당 대표를 못 만나겠으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합의안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여의도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야당 단독 처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실 되게 이상하거든요. 야당이 정권이 없는데 뭔가 자꾸 단독 처리하거나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죠. 네. 실제로 집행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한편으로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아쉽다고 뽑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이렇게 비판을 하셨으니까 한 마디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제가 대선 경험하면서 정치는 곧 결과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 좋습니다. 대화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협치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타협안 만들고 좋겠습니다만 정부 입법 80개를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거대 야당이거든요. 거기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서 1년 반이라는 세월을 허성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다소간의 비판, 협치 안 한다, 왜 이렇게 독주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할 거는 해내서 행정부의 어떤 능력으로 국민들에게 성과로 평가받는 게 필요하다. 그런 뚝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창기에 이제 용혜인 의원님 말씀처럼 정부의 그랜드 슬로건 비전이 무엇이냐 조금 모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가 없어도 할 일은 하겠다가 이 정부의 기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한 3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신년사에서도 나온 만큼 올해 한 해 동안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연금이나 노동, 교육 개혁 분야에서 먼저 이슈를 던지고 아젠다를 선점하면 민주당이나 야당이 그 개혁에 동의하면 동의하는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정책이나 개혁과 관련된 진영이 좀 형성될 것 같아요. 정치는 결국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어디에서 뭘 가지고 싸우느냐가 중요하죠. 제대로 된 개혁을 주제로 한 싸움을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노력했는데 야당이 정말로 협조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됐으면 지금 장일찬 이사장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중에 240일째, 오늘이 239일인가 됐는데 이때까지 야당 대표를 안 만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저는 안 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질문 잠깐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면 여러 가지 잘못된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구구절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고 해서 뭐 사면을 시켜줄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수사에 있어서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되려 뭐 김건희 여사도 경찰 관련해서 행사 다 가지잖아요. 그게 어떤 경찰의 수사를 뭔가 우회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의 일을 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야당 대표를 만나기가 어려우면 원내대표를 만나든 사무총장을 만나든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팩트체크 먼저 해드리면 지금 김건희 여사님 수사는 경찰에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검찰 단위로 넘어간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검찰 관련 행사에는 가신 적이 없죠. 그리고 이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그야말로 1년 6개월 이상 탈탈 털었지만 결과를 못 냈던 것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 등 방문하시면서 그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게 마포에서 돼지갈비에 김치찌개 하자라고 했는데 대화도 거부하고 시정연설 들어오지도 않았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화 이야기 협치 이야기 하려면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 역대 야당 후보 중에 이렇게 많은 혐의로 수사받는 후보 야당 대표 처음이잖아요. 그러한 특수성도 조금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김치찌개 얘기하니까 다요 곱하시는데 시간이 거진다고 했죠?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하셔도, 어느 정도 길게 얘기하셔도 시간은 돼요. 네, 국민들의 염원이 올해는 조금 더 나아져야지 더 간절하고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올해 정치권에서 꼭 이것은 이뤄야겠다, 이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네요. 용희 의원님. 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들으면서 세 가지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태현 참사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후반기에 벌어진 참사였고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형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라는 것이 하나 눈에 띄었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민생대책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협치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협치에 대한 메시지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이 협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이것은 사실 임기 첫 신년사임에도 불구하고 협치에 대한 키워드가 없었다는 건 어떻게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2023년에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태현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올해 지금 1월 달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명이고요. 두 번째는 작지만 강한 대한정당으로서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가지고 정치권의 거대 정당들과 경쟁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수사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검찰 권력을 가장 그립감 있게 쥐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연결되겠습니까? 협치라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 저는 정치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협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좀 몸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면에서 이태원 참사는 빼놓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미안해요. 그런데 이 미안함을 국가가 좀 더 미안해해줬으면 제가 좀 덜 미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도 하는데 국가가 전혀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않으니까 제가 더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억해야겠다 싶은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원래 정치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좀 하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질 것 같은 비전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비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제대로 치면 선거제 개혁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까지 정치개혁특위가 일단 활동을 하기로 했고 그때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국을 언급한 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승복과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 정치에서 결과를 인정하는 승복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봤을 때 지금의 민주당은 지난 대선 결과 그리고 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제 정도가 아니라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거 다 안 된다라고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야당이 올해에는 민심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래도 선택을 받은 새 정부가 하는 일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당과 정부는 또 나름대로 그때그때 주요 현안마다 드러나는 민심에 대해서 겸허히 승복하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면 아파하는 척이라 더하는 승복하는 정치권 문화 보고 싶습니다. 또 개혁은 정치 개혁보다 저는 민생 개혁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기 불황일 거라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만 막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민생 개혁이 바로 연금 개혁인데요. 물론 연금 개혁 한다고 하면 인기는 좀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하나도 손대지 않았던 연금 개혁 이번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산더미 같은 부담이 다 미래세대의 몫이 되기 때문에 민생과 직결되는 연금 개혁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아직도 젊고 진짜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하시고 2023년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쭉 하는 과정 중에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간다 이게 잘못 들으면 안 되는데 독일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뭐냐면 구텔 루치거든요. 구텔 루치라는 게 뭐냐면 잘 미끄러져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미끄러져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미끄러져가지고 잘 나가라 이 얘기거든요. 세 분 모두 그런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젊으신 세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젊어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정치에 있어서 혼돈의 정치 투쟁의 정치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멘etah Mel véhic applicable